생선대거리를 바닷가에다 놓고서 갈매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목요를 먹으러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자 한놈이 지금 먼저 들어왔는데 야 너도 하나 차그냐? 오 저걸 삼키는 애다? 저 큰걸 삼킨단 말이야? 어.. 힘좀 쓰는데? 갈매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대가리를 빳빳하게 서있는 놈이 있고 약간 구부려져있는 놈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암놈이고 하나는 쑤는거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보시면 지금 요런식으로 생긴게 있고 영토를 오지마라고 이렇게 딱 구역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잔뜩 긴장한 상태로 목을 딱 내밀고서 지금 오고있습니다. 지금 오는게 보이죠? 존경한 상태로 푸뚱다 시원하네 보면은 싹 도망가네 뻑지도 않고